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소울마스터 맥심 마케비치 지음 춤이라 농김 당신의 생각은 언젠가 현실이 된다 원더박스 출판사입니다 독일 슈피겔지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책인데요 저자 맥심 마케비치는 이름 특이하네요 독일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성공과학과 천재연구 전문가이다 맥심 마케비치는 성공 매거진이 선정하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안의 10대 트레이너이고 유명한 최고로 뛰어난 스피커 100명 카테고리의 최연소 스피커로 뽑히는 등 언제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원하는 전문가이다 강력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달 5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고 유럽 전역에서 강연하며 세대를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자 이제 헌정사가 있는데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많이 느껴지네요 나의 아들 레오에게 삶의 큰 질문들에 이 책이 너를 위한 답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들어가는 말 세상에 태어나면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말이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물을 하나 받는다 바로 삶이라는 선물이다 이 선물 안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안에는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개는 그 선물을 열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물론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다를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근원과 연결될 테고 우주의 법칙에 따라 당신의 그 모든 가능성을 깨우고 개발하는 소울마스터가 될 테니까 책춘함의 표현으로는 여러분 셀프게임 마스터라고 부르죠 에고게임이 아닌 셀프게임 우리의 가능성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깨어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진 것의 작은 부분만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신의 잠재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영혼의 힘을 가짐에도 거의 모든 상황에서 그 힘을 온전히 끌어내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유래 없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기술과 지식의 발달 덕분에 삶이 전반적으로 편리해졌다 백년 전이라면 몇 달이 걸릴 수천 킬로미터 길을 하루 만에 통과한다 50년 전만 해도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에게 묻거나 도서관에 가서 적당한 전문서적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만 있으면 이분도 안 되어 해결된다 하지만 그래서 나는 자꾸 자문한다 외부적인 가능성이 이렇게 커졌는데 우리는 이미 가진 내면의 자원은 왜 아직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까 물론 그 이유는 많다 그럴 환경이 아니라서 자기애가 부족해서 자신만의 소명을 잘 몰라서 분명한 목표가 없어서 아이디어를 실현할 노하우가 부족해서 등등 소울마스터가 당신에게 자유로 향한 문을 열어줄 것이다 당신부터 좋아져야 당신 인생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문을 통과하느냐 안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 책의 앞부분인 영혼, 의식, 행복장에서는 먼저 당신이 지구에 온 이유와 당신만의 근본 신뢰를 강화하는 법과 살면서 늘 행복할 방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 나머지 6장은 당신이 지구에 온 바로 그 이유를 삶의 중요한 분야들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법을 살펴보려 한다 지구인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삶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은 당신만의 결정이고 그 누구도 그 결정을 바꿀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꿈이 작아진다 타협한다 하지만 사람은 꿈꾸기를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 영혼에는 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언젠가는 늙고 시간이 다해 꿈을 실현할 에너지가 사라질 것을 더 걱정해야 한다 인생에서 확실한 건 태어난과 죽음뿐이다 그 중간에 삶이라는 놀이터가 있고 그 놀이터를 좋은 사람들 훌륭한 아이디어 알찬 경험과 결과로 채울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죽는 것만 빼고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1장 영혼 당신이 여기 있는 진짜 이유 지구상에는 약 80억 명이 살아가고 있지만 내 추측에 따르면 조상들까지 통틀어 약 2천에서 4천 명만이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마스터의 경지에 올랐다 다른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가운데 이 소수의 영혼은 정신, 감성, 영혼의 모든 잠재성을 개발해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인간이 비범한 생각 하나로 인류 전체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백만 명의 인생을 영혼이 바꿀 수 있을까 니콜라 테슬라가 발명한 전기, 마크 투웨인의 모험담 모차르트의 음악 이것들은 세상을 영원히 바꾸었고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는 여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왜 여기 지구에 있는가일지도 모른다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당신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가장 깊은 곳이 허락하는 것만큼만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 나는 겨울에 태어났지 부모님이 추운 겨울밤 몸을 데우고 싶었거든 인생이 힘들 때가 많아 이제 그만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은퇴해서 소박하게 즐기며 살고 싶어 그렇다면 난 당신이 질문 하나 더 해보기를 바란다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인간적 경험을 하는 신과 같은 영혼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만족할 수도 상심할 수도 조화로운 인생을 살 수도 끊임없이 고군분투할 수도 있다 왜 주저앉기만 하는가 고뇌 속에서 매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인생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다 순간의 기쁨과 자극을 줬지만 돌아서면 허무하다 이렇듯 결핍 혹은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아무도 아무도 이들에게 규칙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 말이다 게임의 규칙을 모르니 단지 남들 하는 대로 소비하며 산다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온라인 데이트로 사람을 소비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든 표면적이고 불만족한 삶이라는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창조적인 영혼이 꼭 피해야 하는 다섯 가지 함정이다 함정 1. 오락 이미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람들은 검투사들이 이 마지막 숨을 토해내는 모습을 관전하기 위해 콜로세움으로 향했다 극적인 장면은 우리 뇌 속에서 마치 마약처럼 작용한다 극적인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감정이 없는 사람은 삶의 기쁨도 없다 당시 그렇게 풍성한 음식과 경기로 시작됐던 것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 넘어왔다 단지 지금은 콜로세움의 자리를 인터넷과 텔레비전이 대신할 뿐이다 잠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오락거리들을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것들을 어떻게 매일 쓰고 있는가 텔레비전이든 인터넷이든 컴퓨터 게임이든 대중매체든 긍정적인 머릿기사보다 부정적인 머릿기사가 훨씬 더 잘 팔린다 오늘 저녁 뉴스를 한번 신청해보라 안녕하십니까? 나는 친절한 인사로 시작되지만 15분 만에 자신이 안녕하지 못함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냉정한 사람이라면 원래 그런걸요 그렇다고 나까지 영향을 받진 않아요 라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2013년 익명의 페이스북 유저들을 상대로 한 연구가 하나 있었다 일단 연구자들은 68만 9천명 유저들의 페이스북 시작 페이지를 조작했다 유저들 일부는 친구들이 올린 긍정적인 소식만 받았다 그 결과 이 사람들도 긍정적인 내용들을 올렸다 다른 일부 유저들은 친구들이 올린 부정적인 소식만 받았고 이 사람들도 그런 흐름에 맞게 부정적인 내용들을 올렸다 세 번째 그룹 유저들은 중립적인 소식만 받았고 이들도 그런 흐름에 맞게 감정적인 글은 자제했다 결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매일 듣고 보고 생각하고 행한 대로 변해간다 다른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맞춰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식도 거기에 발맞춰 섭취하게 된다 현재는 맛있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세다 따라서 패스트푸드, 냉동피자, 간편식, 통조림에 저절로 손이 간다 수많은 화학조미료와 색소는 덤이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생명에너지를 모조리 빼앗아간다 우리 몸이 죽은 물질로 꽉꽉 찬다 거기다 술 몇 잔, 담배 몇 개비도 빠질 수 없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느냐, 나쁜 음식을 먹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자는 당신에게 생명에너지를 주고 후자는 생명에너지를 죽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매일 대체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조정 장치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엇을 소비할지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가 혹시 그 전에 어디 광고에서 본 것을 무심코 사지는 않는가 어떤 흥미로운 연구를 보면 마트의 배경음악으로 프랑스 샹속을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평소보다 프랑스 와인을 더 많이 산다 그렇게 와인을 산 사람들에게 계산대에서 방금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으면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 중 하나는 뿌린대로 거둔다이다 내일 어떤 사람이 될지 알고 싶은가 그럼 오늘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먹는지 보라 예를 들어 정제 설탕과 밀가루를 매일 먹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자신의 그 멋진 육체에 수년 동안 무엇을 먹이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도 우리 몸의 기관들은 오래 견디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한다 하지만 돌보지 않은 시스템은 언젠가는 약해지기 마련이다 자동차에 기름이 아니라 모래를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심지어 몸보다 물건들을 더 잘 돌본다 그리고 진짜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보다 당장에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매일 약을 삼킨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좋은 집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 두 시간 동안의 상당 끝에 은행을 나온 가장은 주변에 당연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나 집 샀어 하지만 슬프게도 사실은 정신적 감옥을 하나 매입한 것이다 새로 산 그 집은 엄밀히 말해 향후 20에서 50년 동안 은행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목을 조이는 불안감과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감은 물론이고 계약서에 서명한 것 하나 때문에 수십 년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가장의 몫이다 그때부터 가장은 뭔가 조금 비싼 것을 살 때마다 이걸 정말 사도 될까 고민하고 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집을 살 때만 부채를 치는 것도 아니다 요즘은 뭐든지 신용대출로 산다 새 핸드폰 문제없다 오락거리 즉 함정일을 즐기는 데 필요한 새 전자기기 얼마든지 금리가 바닥을 치는 시대라면 대출로 사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일이다 아닌가 정말 내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나 현재 형편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할 때 우리는 우주에 어떤 에너지 진동을 보내고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가 직업적으로 영원히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물건들을 소비한다 없는 돈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사모한다 함정 5. 관계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혹은 보호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자존감이 부족해서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은 서로 신뢰하고 매사에 존중하는 것으로 드러날 뿐 인정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지금 자신에게 절실한 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그 다른 사람으로 자신이 마침내 완성될 것을 바라며 보람도 없이 관심과 인정을 갈구한다 거의 매일 대중매체는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리며 일그러진 진실을 판매한다 하지만 사랑 혹은 진정한 관계는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늘 이렇게 자문해보자 나는 외롭다는 느낌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얼마나 잘 보내고 있는가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감정적으로 얼마나 자유로운가 내면 들여다보기 당신은 지금 어떤가 기분이 좋은가 지금 무엇 때문에 당신 영혼의 기본권 즉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은 체바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젊은 사람은 그 속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주변 환경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현재 당신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소비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지각의 길을 걸으며 모든 천재 거인들이 그렇듯이 당신 내면에 찬란한 빛을 드러내고 있는가 천재 거인들은 모두 현재 상태의 의문을 품었고 소비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영혼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자신만의 거짓없는 진실을 드러내 보였다 대다수가 하는 일을 할 때 대다수가 얻는 것 즉 평균적인 결과만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평균적인 인생을 산다 이제는 벗어나기를 바란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더 잘해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영성과 만나려면 물질과 잡은 손을 놓아야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놓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하게 물질에 쏠려 있는 거 책춘함 같은 경우는 사이토이토리시 1% 부자의 법칙의 저자 정말 물질적 풍요함은 물론이고 정신적 풍요로움 그리고 관계적 풍요로움, 건강 이것들을 모두 달성한 정말 희대의 유쾌한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향을 저는 이제 책춘함 나비스쿨을 통해 여러분 천지인 공부 하늘의 마음 공부, 땅의 돈 공부 그리고 인, 사랑 공부 천지인이 조화로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또 천지인을 가지고 또 종교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이제 짧은 조사를 끝냈으니 용기를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 영혼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길만이 유일하게 옳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길만이 유일하게 옳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길만이 유일하게 옳다 당신은 이사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사하고 몇 달 지나면 어떤가 대개 이전 집에서와 거의 비슷하게 살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늘 같은 식료품을 사고 왜 늘 같은 것만 보는가 왜 늘 같은 일을 하는가 왜 늘 같은 관계를 만드는가 수천 개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는 대부분 늘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자신을 본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음을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반복을 통해 어제의 현실을 오늘 또 제가 하고 확정한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그렇게 산다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권이 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한다 자신에게는 통제권이 없다고만 생각한다 그리고 외부 세상이 내면 세상보다 더 실제한다고 믿는다 나쁜 소식 외적인 사건을 들으면 슬퍼한다 내면의 반응 그리고 일상과 습관들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내면 세상 예를 들어 아이디어 하나 이 내면 세상이 외부 세상을 창조할 수 있음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 반대가 아니다 지금 당신 책상에 있는 볼펜이든 인기 차트에 오른 새 노래든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모두 처음에는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아이디어였다 다음에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기분이 언젠을 때는 꼭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은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말이다 이 말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우주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단지 하나의 아이디어, 그뿐이다 당신의 믿음 문장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갓 태어난 아기는 순수하고 무한한 사랑 그 자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는 누구나 지키는 규칙들을 배운다 자유를 구속하는 메시지들이 하드디스크, 즉 우리 뇌에 끊임없이 들어온다 친절하라, 착하게 굴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내 방을 청소해라, 부자가 되기보다 인간이 되어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같은 말이 매일 우리를 길들인다 심지어 가족도, 아니 가족이라서 우리를 더 구속한다 최악의 배신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 쪽에서 일어나는 법이다 내가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을 때 내 어머니는 내 앞날에 대한 걱정에 흐느끼면서 다시 출근할 것을 애원했다 내가 이제부터 완전 채식주의자로 살겠다고 했을 때 내 아버지는 채식주의자이기를 선택한 사람은 멍청해서 그런 거고 또 일찍 죽는다며 흥분했다 나는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의식 높은 사람들에게서 배우면 배울수록 의식 낮은 사람들이 하는 충고는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이라도 독이 될 수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우리를 구속하는가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억압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 그 이유를 알면 우리를 구속하는 믿음 문장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제약을 가하는 데는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자신에게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너무도 많은 부모가 자신만의 대개 제한적인 세계관을 자식들에게 주입하며 자식들의 성장을 막고 창조성을 축인다 자신만의 상상력이 감옥이 되어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나의 정신적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 훌륭한 세계 기록들을 살펴보고 난다 경계선은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정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당신이 설득해야 하는 것은 당신 몸이다 언제 당신은 당신 인생에서 정말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확정했는가 당신이 오늘 혹은 미래에 무슨 일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는 오로지 당신 상상력에 달려있다 상상력이 세상을 만든다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된다 당신 마음에서 물질이 나온다 아무런 구속 없이 자란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대단해질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장기간에 걸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이들은 18세가 될 때까지 약 18만 가지 부정적인 혹은 구속적인 메시지를 듣는다고 한다 내버려둬, 하지마, 그만둬, 그건 할 수 없어, 왜 그래? 같은 문장들 말이다 7세 이전의 아이는 빈컷과 같아서 모든 종류의 확신 혹은 관점을 잘 받아들인다 당신도 당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확신 혹은 관점을 전달받았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다른 사람의 제한적인 세상이 당신의 현실이 되어선 안 된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에게 제약을 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기 때문이다 당신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하고 바빠지면 그 사람들은 언짢아진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팟캐스트를 들으며 자신을 알아갈 때 그들은 혼자 소파에 앉아 축구 경기를 봐야 한다 혹은 혼자 쇼핑하러 다녀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성장하는 당신을 보면서 정체에 있는 자신을 보아야 하고 급기야 비난받는 것 같으므로 당신의 아이디어와 발전에 부정적인 말을 한다 당신이 성장하려 애쓰고 내 외면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일 때 당신 주변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자신도 당신처럼 노력하며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이건 힘이 드는 일이어서 대개는 즉시 거부한다 미지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느니 익숙한 불행을 선택한다 아니면 자신의 수준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 이것이 분명 더 쉽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질투, 무력감, 자신이 놓친 기회 등을 또다시 느끼고 싶지는 않으므로 비판부터 하고 본다 불평만한 사람을 기리는 기념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지만 행동한 거인들을 기리는 기념물은 수천 개다 콜럼버스가 1492년 항해를 감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지구가 평편한지 둥근지를 놓고 논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을 바꾼 것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꿈꾸는 자였다 사람은 다 각자 다른 세상을 본다 농부가 보는 세상은 컨베이어 벨트 노동자가 보는 세상과 다르고 작은 소녀가 보는 세상은 소녀의 아빠가 보는 세상과 다르고 축구, 훌리건이 보는 세상은 수학교수가 보는 세상과 다르다 사람은 자신의 의식 수준만큼만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의식 수준만큼만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다음에 누가 비판을 해오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정하자 칠흑 같은 지하실이라도 촛불 하나만 있으면 다른 수많은 초를 밝힐 수 있으니까 말이다 타인의 확신, 그러니까 우리를 억누리려는 확신은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멋진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바로 호주의 울트라 마라톤 선수 클리프영의 이야기이다 1983년 호주에서 875km 이상의 풀코스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대회 직전 모든 참가자가 모였는데 거의 모두 20대 청년들이었고 운동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출반선엔 섰다 그런데 그 중에 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멜빵 바지를 입고 그에 걸맞게 장화까지 신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아서 라고 했다 울트라 마라톤 홍보 전략의 하나로 생각한 리포터가 그에게 여기서 뭐하세요? 라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클리프는 달리려고 왔지요? 라고 했다 나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완주하시겠냐는 뒤이은 질문에 클리프영은 단지 저는 평생을 양치기로 살았어요 양치기는 폭풍이 몰아칠 것 같으면 사흘 밤낮을 양들을 모아 가둬야 한답니다 라고 말했다 경기 시작 직전에 진행자가 말했다 출발선에는 나이가 지극하신 분도 한 분 계시는데요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고 합니다 금방 뒤처지지 않고 잘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의 우려는 틀리지 않았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클리프는 한참 뒤처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른 참가자들은 18시간에서 24시간을 달려 그날의 목적지에 도착하면 6시간씩 잠을 잤지만 클리프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달렸다 그리고 5일 15시간 4분 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클리프영이 우승한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클리프영은 풀코스를 거의 이틀이나 일찍 주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기자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묻자 클리프는 꼭 자야 하는지 몰랐어요 라고만 대답했다 클리프는 당당히 상금 1만 달러를 받았다 상금이 그렇게 높은 줄도 몰랐던 그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5 참가자들과 각각 2천 달러씩 나눠 가지겠다고 했다 그 사람들도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만큼 힘들게 달렸는데 혼자 그 돈을 다 가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다 클리프영은 2003년 향년 81세로 사망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창조적인 자아가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지 살펴보았다 바로 바깥 사람들이 우리의 가능성에 매일 경계선을 긋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 진정으로 뛰어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천재성, 직감, 대가다움 어떤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 천재성 개발하기 당신은 천재들은 무엇이 다르다고 보는가? 나는 천재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천재성 이콜 뛰어난 아이디어 플러스 뛰어난 실행력 여기서 네 단어 각각 다 중요하다 실행력은 뛰어나지만 아이디어는 그저 좋기만 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그래도 대체로 괜찮은 인생을 산다 두 명사 앞에 다 가장 약한 형용서가 올 때 난관이 예상된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 아이디어가 뛰어난 실행력과 만날 때 한계 없는 탁월한 인생을 살 기회가 생긴다 뛰어난 실행력은 훈련의 문제로 머리로 배울 수 있다 뛰어난 아이디어는 준비가 되었을 때 영혼의 수준에서만 얻을 수 있다 뛰어난 아이디어는 음향, 가슴과 머리, 영혼과 애고가 조화를 이룰 때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긴다 평생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늘 오프라인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 머리 위로 우주와 연결된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선이 있다 바로 그 선으로 우리는 비범한 아이디어를 전달받는데 문제는 그 선 위에 있는 영혼만이 받을 수 있다 비범한 아이디어 혹은 영감은 예고 없이 대체로 편안할 때 갑자기 찾아온다 샤워 중에 받기도 하고 장거리 운전 중일 때 혹은 소파에서 쉴 때 받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뇌의 이른바 감마파 상태를 말하는데 내가 만나는 초능력자들은 단지 신통력이라고 한다 서로 부르는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반은 같다 여러분 이게 간헐적 몰입에서 제로 포인트 필드의 원리 간헐적 몰입의 여덟 번째 원리로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고 뇌파와 연결해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천재별명가 니콜라스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이나모리, 가즈오, 사이토 히똸리, 칼륨 이 인물들이 모두 다 이 제로 포인트 필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우리는 영감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창조성을 부여받는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뇌파는 그때 연결되는 상태가 이제 알파 브리지 알파파 상태를 넘어서 세타파, 델타파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게 감마파죠 관심 있는 분들은 간헐적 몰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긴다 근본 신뢰가 부족해서 우리는 대부분 자신만의 뛰어난 감마파 영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는 모차르트도 피카소도 쉑스피어도 아니잖아 라며 무시해버린다 두 번 생각하지 않으므로 아이디어는 그 즉시 사라진다 그리고 더 높은 나 영혼에게 그 신호를 받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 오프라인에 있을 것이며 예의 그 생각과 패턴이 거듭되는 흐름 속에 갇혀 있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낸다 이게 바로 애벌레 상태, 미운 우리 상태인 거죠 중요한 사실은 오늘 떠오른 아이디어가 한 두 해 뒤에 대단한 성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곳에서 감마파를 받아들인 거인 마스터들이 이것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니콜라 테슬라는 우주의 원천이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암, 힘, 영감을 받음으로 자신의 내는 수신기일 뿐이라고 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죠 벌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아무리 지성 혹은 상상력이 뛰어나더라도 혹은 둘 다 가졌더라도 그것이 천재를 만들진 않는다 사랑, 사랑, 사랑이 천재를 만든다 천재의 영혼은 사랑이다 이미 모든 것이 작곡되었다 단지 써지지 않았을 뿐 이라고 했다 알베리타 아인슈타인은 직감은 신성한 선물이고 이성은 충실한 하인이다 우리는 하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선물은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라고 했다 다음은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연설에서 청중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이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세요 타인의 이론으로 사는 교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가 타인의 시끄러운 소리에 묻히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가슴이 아는 말과 직감을 용감하게 따르세요 당신이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당신 마음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거칠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대단한 조각가라도 대리석 돌 속에 존재하는 표상을 볼 수는 없다 영혼의 말을 듣는 손만이 그것을 본다 예술은 땅의 것이 아니다 예술은 하늘의 것이다 보다시피 역사의 거인들은 우리가 우리 머리 위의 세상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늘 의식했다 그 연결을 천재성, 영혼, 신, 직감, 하늘, 정신, 원천, 사랑, 에너지 등 각자 다른 용어로 표현했을 뿐이다 제로 포인트 필드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죠 난 여기서 한 가지 더 밝혀보려고 한다 당신은 천재들이 서로에게 매혹되었음을 아는가 각자가 받는 영감의 원천이 같은 곳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들 중 다수가 서로 영감을 주기 위해 같은 시대에 태어나 한동안 같은 곳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허밍웨이 뛰어난 화가 파블로 피카소 뛰어난 조각가이기도 한 살바도르 달리가 모두 지난 1920년대 파리에 살면서 서로 교류했던 것처럼 말이다 미국의 획기적인 발명가이자 전기기사였선 토머스 알바 에디슨과 테슬란 심지어 함께 일하기도 했다 후에 갈등을 빚어 각자의 길을 갖지만 말이다 기원전 390년경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제자로 삼고 가르쳤다 그리고 플라톤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부 전수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다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당대의 두 적수였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 바로 그래서 둘은 위대한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조각가, 건축가로서도 거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상대의 작품에서 신성한 영감을 보고 천재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시대의 마스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그 누구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음악 전제 모차르트에 대해 그의 음악은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다 나는 그의 음악에서 우주 내면에 존재하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본다고 했다 정신분석의 아버지 지구문트 프로이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두고 남들이 다자는 7일 같은 밤 너무 일찍 깨어난 사람이라고 했다 다빈치가 평생 많은 부분에서 아이로 살았던 탓도 있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처럼 놀이를 즐기던 그를 동시대인들은 때로 꺼렸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시인이자 자연과학자였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상적 인물이라며 극찬했다 괴테는 자신의 다양한 관심사를 추구하는 동안 만능 천재 다빈치에게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 니콜라 테슬라는 거두 볼테르의 기념비적인 작품과 괴테의 파우스트를 반복해 읽었다 요약하면 거인 마스터들은 영감을 주는 동료들의 작품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상당히 통합적으로 다양한 관점들을 아우르면서 굉장히 근거 있는 문원들을 활용을 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요 책춘함에 읽으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담겨있네 이런 느낌으로 보았던 책인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은 내용으로도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TV를 듣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날갯짓의 날갯짓은